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 리뷰할 책은 혼다 캔이 지은 운을 부르는 부자의 본능입니다. 부제는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사람들이 필수 교양입니다. 혼다 캔은 800만 독자를 사로잡은 돈의 대가라고 합니다. 그럼 바로 내 안에 잠든 부자의 본능을 깨우는 방법 5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행복한 돈의 흐림에 몸을 씻고 웃는 돈을 지갑 속에 넣고 다닐 수 있는 5가지 비결을 소개하겠다. 즉 이게 돈을 끌어당기는 법칙입니다. 1. 결핍의 착각에서 벗어나라. 사람은 저마다 돈에 대해 어떤 사고방식을 지니고 살아갈지 선택할 수 있다. 행복한 돈에 이르는 첫 번째 단계가 바로 풍족의 사고방식을 지니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것은 돈이 부족하니 다른 사람보다 먼저 돈을 가져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로 인해 돈에 집착하는 문화가 생겨났다. 돈이 얼마나 많고 적으냐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우리는 위대한 삶을 위한 가능성을 스스로 차단했다. 위험을 감수하고 원하는 것을 추구하면 생계를 유지하지 못할 거라고 자동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사고방식 때문에 인생의 잠재력을 제한하지 말라. 풍족한 사고방식이 있으면 새로운 사고방식을 보고 훨씬 창의적인 사람이 된다. 또한 삶의 어려움에 능숙하게 대처할 수 있다. 자신을 자유롭게 만들고 자신의 위명을 만들자. 2. 돈 때문에 받은 상처를 용서하고 치유하라. 돈에 대한 자세는 대체로 물려받았다. 그 자세를 물려준 사람도 물려받았다. 행복한 돈에 다가서려면 이런 자세 때문에 분노해서는 안 된다. 부모님이 처했던 상황을 상상해보라. 부모님은 두려움에서 행동했다. 다른 길은 몰랐으니 말이다. 해야 하는 일을 했을 뿐이다. 부모님의 상황과 인간성에 공감하면 왜 그런 실수를 했는지 이해할 수 있다. 부모님을 용서할 수 있고 그렇게 할 때 당신은 마음이 훨씬 가벼워지는 걸 느낄 것이다. 불행한 돈의 약순환을 끊으려면 먼저 다른 사람을 용서하면 된다. 실수투성이 자신을 용서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용서하고 치유하는 과정을 시작할 때 행복한 돈이 흐르는 새로운 시대를 위한 분위기가 마련된다. 과거와 화해할 때 과거의 상처가 현재의 행복을 방해하지 않는다. 또한 돈이 알 수 없고 통제 불가능한 힘처럼 느껴지지 않는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행복한 돈의 흐름을 찾도록 한다. 3. 재능을 발견하고 행복한 돈의 흐름에 탑승하라. 모든 사람이 특정한 재능을 지니고 태어난다. 어떤 사람은 어릴 때 발견하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은 시간을 두고 찾아야 한다. 재능을 발견하고 기쁨을 주는 일을 찾는 것.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 과거에 연연하지 않으면 놀랄 정도로 빨리 재능이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삶의 지난 일들을 되짚어볼 때 모든 점들이 연결된다. 흐름의 상태에 탑승하는 것은 두 번째 본성이 될 것이다. 고난과 역경은 재미있고 모험 가득한 일로 바뀔 것이다. 세상과 재능을 공유할 때 행복한 돈의 흐름을 시작할 수 있다. 자신이 누구이고 어디에서 가장 살아있음을 느끼는지 알면 신뢰를 위한 토대를 만들 수 있다. 숨길 게 전혀 없기 때문이다. 재능을 개발할수록 재능을 세상과 공유할수록 더 많은 행복한 돈을 끌어올 것이다. 어떤 분야든 성공한 사람은 자신이 하는 일을 사랑한 덕분에 성공했다고 말한다. 4. 인생을 믿어라. 신뢰는 존재의 행복에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다. 자신과 주변의 사람들을 일단 믿으면 인생은 좀 더 쉬워질 것이다. 미래에 대한 일상의 불안은 점점 사라진다. 모든 사람이 풍족한 마음으로 서로를 돌보면 우리는 자유롭게 돈이 주는 모든 혜택들을 함께 나누고 누릴 수 있다.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두려움도 없다. 당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의지하고 다른 사람도 당신에게 의지하면 된다고 믿으니까 말이다. 신뢰와 두려움은 공존할 수 없다. 한쪽만 존재할 수 있다. 신뢰 덕분에 우리는 훨씬 창의적이고 활동적이며 자유로워진다. 두려움은 우리 행동을 억압하고 의도를 왜곡하며 분노를 유발한다. 신뢰할 때 기대해서 자유로워진다. 위험을 위험처럼 느끼지 않는다. 모든 일이 끔찍할 거라 생각하지만 결국에는 인생에서 가장 긍정적인 일로 바뀔 것이다. 나쁜 일은 결국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일어나는 일들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삶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작용하도록 바꿀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삶에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판단할 때 불필요한 불안으로부터 자유롭게 만든다. 그렇기 때문에 신뢰하는 사람이 훨씬 열정적이고 성공적이다. 신뢰할 때 진정한 자신의 모습이 될 수 있다. 5. 항상 고맙다고 말하라. 해피머니의 세계에서는 삶에 흐르는 에너지에 모든 사람이 깊은 감사를 표현한다. 주고받는 것에 꺼리낌이 없고 가진 것에 집착하지 않는다. 이러면 행복한 돈을 위한 환경이 생겨난다. 고마움의 긍정적인 에너지가 우리에게 작용하고 더 많은 돈이 우리 삶으로 들어온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과 항상 불평하고 비난할 거리를 찾는 사람이다. 어느 쪽이 더 사람을 끌어당긴다고 생각하는가? 인생에 감사하는 사람이 더 사랑받는다. 사람들도 쉽게 다가온다. 그 결과 온갖 종류의 기회들이 인생으로 들어온다. 어떤 때는 계획한 대로 일이 돌아가지 않음을 우리는 안다. 하지만 주어지는 모든 것에 마음속으로 고맙다는 말을 하면 내면을 더욱 굳건하게 다져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헤쳐나갈 수 있다. 그러니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고마움을 표현하라. 스스로에게도 감사를 표현하라. 고마움의 흐름 속에 살 때 인생은 예기치 못한 기적으로 가득할 것이다. 내면의 자아는 물론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종류의 흐름이 있을 때 우리는 행복한 돈과 함께 산다. 이렇게 내 안에 잠든 부자의 본능을 깨우는 방법을 살펴봤고요. 이 책의 목차를 간단히 살펴보면요. 이 책은 총 5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다 돈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머니 레슨 중에서 행복한 돈의 흐름에 합류하는 법과 돈을 끌어모으는 마음습관을 더 읽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서론, 행복한 돈, 해피머니란 무엇인가가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도 읽어볼 것입니다. 그리고 각 장에서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돈의 흐름에 합류하는 법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행복한 돈의 흐름에 합류하는 법 행복한 돈의 흐름을 타는 일은 일상 속에서 작은 실천을 통해 얼마든지 가능하다. 1. 돈을 기부하라 자선단체에 돈을 기부하면 행복한 돈의 흐름을 느낄 수 있다.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렇게 많은 돈을 보낼 필요는 없다. 단돈 1달러가 차이를 만들고 당신을 기분 좋게 만든다. 자선단체에 돈을 보내면 당신의 두뇌와 주변 에너지에 이런 메시지가 전달된다. 당신이 충분함 그 이상을 가졌다고 당신은 풍족하니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자신에게 의미 있고 가치관에 어긋나지 않는 단체나 기관을 찾아라. 2. 친구에게 돈을 주라 과거 돈을 빌려준 적이 있을 것이다. 돈을 달라거나 투자해달라는 요청도 받았을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는 돈은 언제나 행복한 돈이다. 살다 보면 모든 사람이 특정 시점에 돈이 좀 필요하게 된다. 당신은 자원이 충분할 수도 있다. 나는 가까운 사람에게 돈을 준 적이 있다. 그들이 꿈을 이루도록 돕고 싶었다. 당신의 돈으로 친구를 돕거나 그들이 삶을 후원할 때 느낄 수 있다. 그보다 더 좋은 감정은 없다는 것을. 그래서 여기서는 빌려주는 것이 아니고 돈을 그냥 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3. 친구에게 선물을 보내라 친구에게 선물을 보내는 것도 재미있게 돈을 쓰는 방법이다. 우리 집에는 선물 벽장이 있다. 우리가 쇼핑하는 것은 주로 친구들에게 줄 선물이다. 비싼 선물을 살 필요는 없다. 허브티가 든 작은 상자 하나도 좋은 선물이다. 다른 사람을 위해 선물을 사는 것은 그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일이다. 이는 당신도 행복하게 만든다. 4. 더해서 주라 뭐든 줄 때는 더해서 주라. 도움을 요청하거나 뭔가를 빌려야 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보통 실제보다 적게 요청한다. 가지지 못해 부끄럽기 때문이다. 그러니 누군가 당신에게 와서 도움을 요청하면 그들이 필요한 이유를 파악하고 요청받은 것보다 더 많이 주도록 노력하라. 5. 요구보다 더 많이 지불하라. 이것은 많은 사람에게 놀라운 일이다. 나는 청구서를 받으면 가능하면 빨리 지불한다. 때로 고마움을 표시하려고 요구보다 더 많이 지불한다. 이에 많은 사람이 놀란다. 일하는 내내 요구한 것보다 더 많이 받은 적이 없었다고 말한다. 6. 고객이나 상사에게 선물이나 카드를 보내라. 고객이나 상사에게서 돈을 받는 일이 얼마나 기적인지 우리는 자주 있는다. 당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선택해 돈을 줄 수도 있는데 당신을 발견하고 선택했다. 카드와 선물을 보내 깊은 고마움을 표시하라. 고마움을 표시하려면 고객들에게 뭔가를 보내라. 회사에 다닌다면 상사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면 된다. 재미있게도 계속 고마움을 표시하면 그들이 당신의 고마움을 기억할 것이다. 그러니 기회가 있을 때 당신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당신일 테니 말이다. 7. 돈을 받을 때 크게 기뻐하라. 돈을 받으면 우리는 무척 기분이 좋다. 그런데 그걸 표현하는 것은 영 어색하다. 대개 감정을 억누르고 어떤 상황에서도 돈을 언급하지 않도록 배웠다. 생일 선물을 받으면 마음껏 기쁨을 표현하면서 어떤 이유인지는 몰라도 돈을 받으면 그러지 않는다. 그러니 돈을 받을 때마다 행복한 감정을 마음껏 드러내라. 돈을 받아 기쁘다는 것을 한껏 드러내면 돈을 준 사람은 당신이 이토록 기뻐하니 다시 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마련이다. 행복한 얼굴을 보는 것은 즐겁다. 돈을 추가로 받을 때 기쁨을 느끼고 마음껏 표현하는 것은 언제나 좋은 일이다. 물건을 사면서 가게 주인을 행복하게 만든 적이 있는가? 그곳이 야채가게나 식당이 될 수도 있다. 사람들이 당신에게 뭔가를 줄 때 미소 짓는 것 행복한 돈의 흐름을 유지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다. 8. 돈을 쓸 때 행복을 기원하라. 이것은 나의 멘토에게 배운 교훈이다. 돈을 쓸 때마다 마음속으로 기원한다. 이 돈이 당신과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축복이 되기를. 당신이 쓰는 돈으로 음식을 사고 필요한 물건을 살 수 있을 터다. 내가 돈을 쓸 때마다 그것은 개인이나 회사의 축복이 된다. 내 돈으로 축복이 되면 당신은 행복한 돈의 흐름을 만드는 것이다. 잠들기 전에 그날 돈을 준 사람을 떠올리고 그들에게 일어날 좋은 일을 모두 상상하라.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면 사람들은 당신이 누구인지 주목한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당신이 지닌 따뜻하고 사랑스런 에너지를 사람들은 느낄 수 있다. 9. 좋아하는 사람에게서 사라. 인터넷 쇼핑이 증가하면서 우리는 점점 더 많은 물건을 온라인에서 구매한다. 하지만 사람에게서 직접 사는 일도 재미있다. 쇼핑몰과 작은 가게가 여전히 존재하는 이유다. 온라인에서 모든 것을 다 사면 거리에서 상점이 사라질 것이다. 행복감과 삶의 활기를 선사했던 작은 가게들도 마찬가지 운명을 맞는다. 이 때문에 가게들이 아직 존재한다고 믿는다. 사람들은 여전히 가서 보고 감동받으며 소통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말이다. 우리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있고 싶다. 그곳에 에너지가 있으니까. 좋아하는 사람에게서 물건을 사고 나면 다른 데서 더 좋은 가격에 살 수 있어도 좋아하는 사람과 계속 거래한다.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고 그들이 흐름 속에 있고 싶어서 말이다. 어디서 물건을 사든 좋아하는 곳과 좋아하는 사람에게서 사라. 그 후 기분이 훨씬 더 좋아질 것이다. 온라인에서 물건을 사도 된다. 좋아하는 인터넷 상점에서 사면 기분이 좋아질 것이다. 행복한 돈을 썼으니까. 10. 모든 것에 고마워하라. 큰 부를 얻고 유지하는 심오한 교훈은 나의 멘토 다케다 와헤이가 알려주었다. 그가 들려준 이야기가 하나 있다. 절망에 빠진 한 남자가 와헤이를 찾아왔다. 그는 엄청난 빚에 허덕였고 돈이 절실하게 필요했다. 그가 고맙다는 말을 10만번 하면 돈을 주겠다고 나의 멘토가 말했다. 그 말은 몇 달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매 분마다 고맙다는 말을 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 남자는 동의했다. 돈을 빌리러 갈 즈음 그에게는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어졌다. 왜 감사의 사고방식이 자체적으로 힘을 발휘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는 빚을 다 갚았고 더 이상 돈을 빌릴 필요가 없어졌다. 우리가 고맙다는 말을 하면 긍정의 에너지를 세상에 내보내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한다. 가진 모든 것이 충분함을 안다. 우리로 충분하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다 가지고 있다. 이것을 알고 또 느끼는 것이 우주의 가장 강력한 힘이다. 감사와 감동이 단단히 뿌리를 내릴 때 당신은 말 그대로 뭐든 이룰 수 있다. 부위해지고 싶은가? 행복과 평화를 원하는가? 고맙다고 말하라. 간단한 일이다. 돈을 끌어오는 마음 습관. 흔히들 성공하면 불안과 의심이 가실 거라고 믿는다. 한쪽의 불안과 의심이 가셔도 다른 한쪽에서 또 다른 새로운 불안이 일어난다. 매일 행복하고 낙관적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더 없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여러 걱정으로 나날을 보내기 일수다. 만약 그렇다면 다음 다섯 가지 관점으로 돈을 생각해 보도록 하자. 그러고 나면 돈의 EQ가 높아진과 동시에 걱정과 불안에 휘둘리는 일이 줄어들 것이다. 1. 의심이 게임의 한 부분임을 알기 돈이 사라질지 모른다는 의심에 휘둘릴 게 아니라 돈에 대한 불안이 자연스러운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잘 대비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걱정과 의심을 마음에 담아두는 게 잘못된 거라고 믿을 것이다. 그런 마음이 들어도 침착하고 냉정하게 대비하려면 의심도 사업의 한 부분이라고 이해해야 한다. 두려움과 의심이 반드시 나쁜 건 아니다. 사실은 신호의 일종으로 우리가 새로운 잠재력을 개발하고 있는 중임을 알려준다. 2. 걱정의 긍정적인 면 보기 다음 원칙은 불안감을 긍정적인 방식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부정적인 감정을 떨쳐내려고 한다. 하지만 불안은 언제나 다시 찾아오는 감정이다. 불안에서 도망치려면 감정을 완전히 차단해야 할 텐데 그러면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다. 기쁨과 감탄을 느낄 가능성도 함께 내던지게 된다. 기쁨과 불안은 함께 다니는 감정이다. 두려움에서 달아나면 삶의 경이로움도 빼앗긴다. 3. 비전을 신뢰하기 세 번째 원칙은 더 나은 미래가 있다고 항상 믿는 것이다. 인생을 살다 보면 두려움과 의심이 마음에 스며든다. 그때가 바로 미래를 믿는 게 중요해지는 순간이다. 더 나은 미래가 가능하다고 스스로 확신하지 못할 때 멘토나 친구의 도움이 중요하다. 의지하는 지인들이 그런 긍정적인 생각을 강하게 밀어붙이면 희망을 가지기에 비교적 수월하다. 우리의 인생은 온갖 종류의 놀라움을 경험할 기회로 가득하다. 삶의 가능성을 믿는 것 자체가 그 가능성이 실현되는 바탕이 된다. 아직 늦지 않았음을 제대로 인식하는 상태야말로 현실의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요소이다. 당신이 더 나은 미래를 믿을 때 두려움과 씨름하는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 우리가 침착하고 차분할 때 우리의 능력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게 훨씬 간단하다. 자신을 의심하고 부와 미래까지 걱정하는 마음을 잘 다스려 자신이 가진 능력을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4. 돈에 대한 감정을 극복하고 다른 사람과 경험을 나누기 네 번째 원칙은 항상 공유하는 것이다.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순간이 인식의 상태가 시험에 드는 때이다. 개인적 의심이 드는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계속 드러내고 공유할 준비를 하면 부정적인 감정을 극복한 힘을 얻는다. 물론 쉬운 과제는 아니다. 이 생각을 실행에 옮기는 게 어려워 보이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자신을 드러낼지 계획을 짜보라. 계획을 생각하고 일상적으로 실천하면 행동과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5. 다른 사람의 지지와 사랑을 적극 받아들이기 마지막 원칙은 진정으로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이 지지와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일 때 혼자 힘으로 극복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때 다른 사람의 지지와 사랑이 있으면 처음에는 문제가 크게 보였는데 점점 작아져 해결 가능한 크기로 바뀐다. 다른 사람을 위해 뭔가 하지 않으면 그들이 지지를 받을 수 없을 것 같다. 적극적으로 도움을 받아들이는 것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첫걸음이다. 무조건적인 도움을 받아보면 당신도 역시 다른 사람을 돕고 능력을 나눌 수 있음을 이해하리라. 불안은 우리를 갉아먹고 무력하게 만든다. 하지만 친구의 사랑과 지지 속에는 그 불안을 누그러뜨리는 힘이 있다. 이렇게 머니네슨 내용을 보았습니다. 이제는 서론 행복한 돈 해피머니란 무엇인가를 보겠습니다. 돈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행복한 돈과 불행한 돈이다. 행복한 돈이란 10살 소년이 어버이날에 카네이션을 사는데 쓰는 돈이다. 부모가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 매주 몇만원이라도 저축했다가 아이들을 축구 교실이나 피아노 학원에 보내는 돈도 행복한 돈이다. 평범한 돈이 행복한 돈으로 바뀌는 방법은 아주 많다. 어려움에 처해 힘들어하는 가족을 도울 때 허리케인 이재민들에게 몇 달러를 보낼 때 누숙자 심터를 위해 쿠키를 팔아 돈을 마련할 때 사업 또는 공동체 프로젝트에 투자할 때 일이나 서비스에 만족한 고객에게서 대가를 받을 때 사랑과 보살핌, 우정이 깃들어 오고 가는 돈은 모두 행복한 돈이다. 행복한 돈 덕분에 사람들이 웃고 진짜 사랑과 보살핌을 받는다고 느낀다. 행복한 돈은 여러모로 적극적인 사랑의 형태다. 보고 느끼고 만질 수 있으니까 말이다. 다른 그 무엇도 할 수 없는데 돈만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경우도 자주 있다. 반대로 집세나 공과금, 세금 등 마지 못해 내는 돈은 불행한 돈이다. 멀리 생각할 필요도 없다. 우리 모두 불행한 돈을 다양한 형태로 겪고 있다. 볼성 사나운 이혼 후 위자료를 주고받을 때 싫어하지만 그만둘 수 없는 일로 월급을 받을 때 이자율이 높은 신용카드 대금을 억지로 갚을 때 화를 내는 사람에게서 돈을 받을 때 예를 들면 돈을 받을 자격은 없지만 계약에 따라서 지불한다고 말하는 불행한 고객에게서 돈을 받을 때 다른 사람에게서 돈을 훔칠 때 저절과 분노, 슬픔, 실망이 깃든 채 오고 가는 돈은 불행한 돈이다. 이런 돈 때문에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받고 좌절하며 분노한다. 때로는 폭력적으로 변하기도 한다. 사람들은 품위와 자존감, 상냥한 마음씨를 잃어버린다. 받든 주든 부정적인 에너지와 관련되면 불행한 돈이 된다. 돈의 흐름을 선택하기 돈의 두 가지 종류가 있다면 다루는 방법도 두 가지가 있다. 우리는 행복한 돈 또는 불행한 돈의 흐름 속에 있다. 어떤 흐름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인생행로가 달라질 것이다. 쉽게 말하면 이렇다. 얼마나 많은 돈을 벌고 가지느냐에 따라 행복한 돈이나 불행한 돈이 되는 게 아니다. 흐름을 결정하는 것은 돈을 주고 받을 때의 에너지다. 돈을 많이 벌든 적게 벌든 당신의 돈은 이 두 가지 흐름 중 하나에 속한다. 결국 당신의 선택에 달린 문제다. 행복한 돈의 흐름을 타고 싶다면 그러면 된다. 돈을 받을 때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 있고 돈을 줄 때 기쁜 마음으로 흔쾌히 후하게 줄 수 있다. 하지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다. 내 세미나나 워크숍에서 돈에 대한 조언을 얻으려는 사람들 수천명과 이야기를 나눠보고 깨달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돈의 흐름과 어떤 관계인지 신경 쓰지 않는다. 감히 말하건대 사람들이 잘 인식하지 못하지만 대부분이 이미 돈과 불행한 관계에 깊숙이 빠져 있다. 불행한 돈이 있는 곳에 불행한 사람이 있다. 이 둘은 함께 움직인다. 학교나 일터, 사회적 모임 등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예로 들어보자. 그들이 불행한 돈의 흐름 속에 있으면 당신은 분노에 찬 암울한 돈을 받는 쪽에 있었을 것이다. 우리 대부분이 돈과 건강한 관계에 있지 못하기에 돈 때문에 걱정하고 화내느라 금쪽같은 시간을 허비한다. 화만 나고 이해하기도 어려워 돈이라면 생각도 하기 싫어한다. 어떤 시점에서는 피할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어떻게 해서든 피하려고 한다. 돈이 없는 걸 걱정하느라 지쳐서 인생의 다른 것에 쓸 에너지가 없는 사람들도 있다. 1위 무기에 짓눌리고 매달 수익과 지출을 맞추려고 바둥거리면서 이웃의 수준에 맞추려고 한다. 그 압박감에 각종 청구서가 쌓이도록 둔다. 돈도 내지 않는다. 지갑 속에 얼마가 있는지 세워보지도 않는다. 통장은 들여다보고 싶지도 않다. 그러다가 문제는 이자율만큼 쌓여간다. 사람들은 실제로 잘 모른다. 돈에 대해 생각하는데 에너지가 어느 정도 필요한지 기본적인 생활을 꾸려나가는데 실제로 돈이 얼마나 드는지 말이다. 지갑 속 돈은 웃고 있는가? 지금의 재정상태로 행복한가? 돈을 생각하면 축복받고 있는 것 같고 기운이 나는가? 또는 돈을 생각하면 좌절감이 느껴지는가? 이런 감정이 드는 이유가 돈과 나의 현재 관계나 돈에 대한 감정과 관련이 있는 것 같은가? 당신에게 이 점을 꼭 알려주고 싶다.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고 얼마나 버는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당신의 부를 결정짓는 것은 돈에 대한 감정이다. 돈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거나 건강하지 않은 자세를 가진다면 계좌에 돈이 얼마가 있든 돈과의 불행한 관계를 바꿀 수 없을 것이다. 일과 인생이 행복하면 지갑 속의 돈이 웃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른바 해피머니다. 그런데 일이 싫고 인생에 항상 불평본만이 가득하면 지갑 속의 돈은 울거나 화내고 있을 것이다. 돈이 웃고 있기를 바라지 않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봐야 된다. 내 인생은 지금 뭐가 잘못된 것인가? 그래서 여기는 결국 우리는 행복하려고 돈을 벌지만 행복하지 않으면 번 돈도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되게 아이러니하죠? 행복해야 행복한 돈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행복과 돈에 대해 참선식으로 접근하기. 어떤 친구가 복권에 당첨되었거나 먼 친척으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았다는 소식을 들으면 괴로울 정도로 질투를 느낀다. 그런 소식을 듣기 전에야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누군가 뭔가 가졌다는 걸 아는 순간 갑자기 괜찮다고 느끼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어 라는 말을 하면서 위안을 얻을지도 모른다. 행복에 대해 참선의 방식으로 접근하면 하는 일이나 쓸모여부, 소유물을 기준으로 자신을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의 존재라는 관점에서 생각하게 된다. 인간으로서 우리의 목적은 존재이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그 순간에 존재하는 것, 그 순간에 몰두하는 것을 의미한다. 완전히 감사하고 현재 몸과 마음이 일순간 하나가 된다는 의미이다. 그 순간에 존재하면 실수나 문제, 피해와 같은 과거는 생각하지 않고 화도 내지 않는다. 현재에 존재하면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다. 예기치 못한 결과, 즉 재난의 가능성 같은 미래 말이다. 미래를 생각하지 않으면 불안하지도 두렵지도 않을 것이다. 스트레스도 받지 않을 것이다. 돈에 대한 스트레스와 불안, 불행은 과거의 실수나 피해를 되새기는 데서 나온다. 미래의 모든 불안을 끊임없이 걱정해서 이기도 하다. 부정적인 생각에 끌려다니면 우리의 과거와 미래의 자아가 현재의 행복한 자아를 앗아간다. 행복은 내면에서 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다는 것에 동의할 수 있다. 내 생각에 돈이 인생에서 그렇게 압도적인 힘이 아니면 과거의 분노와 미래에 대한 걱정에서 벗어나 현재에 몰두하는 게 훨씬 쉬울 것이다. 그래서 걱정을 없애고 행복한 삶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현재에 사는 것이라고 많이들 이야기하십니다. 편하다는 것과 행복. 책을 쓰려고 많은 사람을 인터뷰했다. 그들 모두가 재정적으로 부여하지는 않았다. 인터뷰를 마치고 내린 결론이 있다. 돈으로 행복을 살 수는 없지만 인생의 불편한 일들을 돈으로 편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이다. 다르게 말하면 걱정과 스트레스가 줄면 더 많은 시간에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다는 말이다. 돈이 있으면 매달 청구서 지불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하고 싶을 때 친구에게 뭔가를 대접할 수도 있다. 배우자가 될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선물을 줄 수도 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연수입이 증가할수록 사람들이 행복 수준은 높아졌다. 하지만 그것도 딱 7만 5천 달러 대략 7천 5백만 원까지였다. 이 수준을 넘어서면 아무리 수입이 증가해도 행복의 수준이 높아지지 않았다. 돈이 가져오는 즐거움보다 돈으로 받는 스트레스가 더 많은 탓이다. 돈을 많이 번다고 행복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연봉이 7만 5천 달러 미만인 사람은 어떻게 사는지 궁금할 것이다. 매달 수입과 지출을 가까스로 맞추는데도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을 만났다. 진짜다. 그들은 무엇이 다른가. 그들은 돈과 행복한 관계를 맺었다. 돈이 그들을 규정하지 않는다. 이웃의 수준에 맞출 필요도 없다. 미래 또는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스트레스 받지 않는다. 결핍의 착각도 느끼지 않는다. 필요할 때 항상 필요한 만큼 가지리라는 것을 안다. 지금 있는 곳과 지금의 모습에 만족한다. 더 큰 집과 번쩍거리는 차가 있으면 인생이 마법처럼 바뀐다거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지 않는다. 자신이 행복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음도 안다. 그들은 돈에 휘둘리지 않는다. 그들이 돈의 힘을 발휘한다. 행복한 작은 백만장자가 보는 돈 IQ 어떤 사람은 나를 이렇게 부른다. 행복한 작은 백만장자. 어떻게 해야 돈 IQ와 돈 EQ를 높이고 나 같은 행복한 작은 백만장자의 삶을 살 수 있는가. 우선은 기본을 이해해야 한다. 돈의 IQ는 돈 관리로 오해하기 쉽지만 그게 핵심 기능은 아니다. 돈의 지능 뒤에 숨어있는 의미를 이해한다. 돈을 어떻게 벌고 쓰며 지키고 늘리는지를 보는 것을 의미한다. 행복한 작은 백만장자처럼 돈을 버는 것은 좋아하는 일을 하고 다른 사람들과 선물이나 재능을 나누는 것이다. 진정한 자아를 중요시하고 주변 사람과 기쁨을 나눌 때 결국 성공하게 되어 있다. 돈을 벌려면 자신의 가치를 배신하고 다른 사람을 통제해야 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 돈을 버는 것은 경쟁자를 물리치거나 쉽고 효율적으로 이윤을 내는 방법을 찾는 게 아니다. 돈을 버는 것은 자신에게 충실하고 당신의 능력을 세상과 나누는 것을 의미한다. 돈 IQ가 높은 행복한 작은 백만장자처럼 돈을 쓰려면 절약이 미덕인 양 돈을 쓰지 말라. 대신에 소비에는 항상 의식이 있어야 한다. 행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에 돈을 낭비하고 싶지는 않을 것이다. 의식 있는 선택을 했다면 돈을 낭비했다는 느낌은 절대 들지 않는다. 모으는 것을 중요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경험을 중시하고 현재 순간에 절대적으로 충실한 사람이 돈을 쓰는 방식에서 가장 좋은 감정을 느꼈다는 점이다. 돈을 잘 쓴다는 게 절약이나 저축을 의미하면 삶은 잠옷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 삶은 바람을 멀리 더 멀리 밀어내기만 하는 게임이 된다. 저축만 하면 이렇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본능을 탐구하고 싶을지도 모른다. 신중하고 절약하고 싶어서 말이다. 돈을 쓰는 게 왜 두려운가? 어떤 두려움이 얽혀 있는가? 어떤 대가를 치러야 행복해지겠는가? 당신의 우선순위를 파악하고 진짜 기쁨을 가져오는 행동이 무엇인지 살펴보자. 그러면 한층 더 자신감 있게 돈을 쓸 수 있고 자신이 똑똑하게 돈을 쓴다는 것도 알게 된다. 즉 너무나 저축하는 것보다는 행복을 주는 것에 돈을 쓰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행복을 뒤로 미루지 말아야 되겠다. 우리는 나중에 어떤 조건이 만족되면 행복해질 것처럼 행복을 자꾸 뒤로 미루거든요. 하지만 그 미래에 가서도 행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바로 이 순간 행복을 느끼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행복한 작은 백만장자가 바라본 돈 EQ 돈 EQ는 돈을 향한 모든 감정적 반응에 대한 것이다. 돈 EQ를 기르려면 돈에 대한 감정 이면에 자리한 깊은 의미를 이해해야 한다. 어떻게 돈을 받고 즐기며 자신감을 느끼고 또 나누는지 주의를 한번 살펴보라. 돈을 받는 행위는 삶을 풍요롭게 하는 데 가장 중요하다. 받는 것은 자신에게 받을 자유를 허용하는 것이고 자신만의 가치가 있음을 아는 것이다. 그 가치란 좋은 것을 받을 만한 자신의 고유한 가치이다. 즐거운 마음으로 선물과 기회, 가능성을 얻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사람들은 종종 바로 눈앞에 보이는 좋은 것들을 보지 못한다. 이를 열거나 부정적인 믿음에만 초점을 맞추고 바로 코앞에 있는 좋은 기회를 놓친다. 아무 의미 없는 것들을 쫓아 실패를 자초한다. 받을 수 있는 모든 것에 마음을 활짝 열 때 진정한 풍족함을 깨닫기 시작한다. 당신이 스스로 즐기고 있다는 것을 인식할 때 진짜 현재의 순간에 충실하게 된다. 참선의 시간 속에 든 것이다. 현재의 온전히 충실한 것이 행복의 정의이다. 과거도 미래도 없고 현재만 있을 뿐이다. 선물이다. 이 선물, 즉 현재를 즐길 때 지금껏 내가 풍요라고 말했던 것을 겪는다. 하지만 사람들 대부분이 이런 식으로 느끼지 않는다. 대체로 인생은 경쟁이라고 본다. 뭔가를 벌고 있을 때라도 즐기느라 낭비할 시간이 없다는 것이다. 다음 경쟁에 대비해야 한다. 풍족함을 겪어보려면 철저하게 현재 순간에 충실해야 한다. 삶과 불을 즐기기 위해 잠시 멈추고 주변에 핀 장미의 향을 맡아보라. 자연의 법칙대로 돈은 흐른다. 우리는 돈을 걱정하고 두려워한다. 돈이 항상 들어올 거라고 믿지 못해서다. 인생을 꾸리는데 있어서 돈이나 풍요가 중요한 게 아니다.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중요하다. 수입이 낮아도 자신감과 자존감이 있으면 마음은 풍족해질 수 있다. 돈이 스트레스가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사람들이 돈의 흐름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 버는 돈으로는 미래를 지탱하지 못할 거라고 걱정한다. 그들이 온갖 아이디어와 프로젝트가 가치 없고 에너지 낭비일 뿐이라고 걱정한다. 자신감을 가지고 단호하게 행동하려면 돈은 원래 변덕스러운 것임을 인정해야 한다. 행복한 작은 부자처럼 살면 인생은 나누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기쁨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이고 필요한 사람에게 주저하지 않고 기술을 주는 것이다. 다른 사람과 기쁨을 나누면 그 즐거움은 배가 된다는 걸 안다. 다른 사람과 나누고 행복을 경험하면 그 반대의 경우도 있음을 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 뭔가를 한다는 건 더 이상 신나지 않는다. 나누는 마음이 인생의 모든 면에 스며들어 있어야 한다. 그게 기쁨이든 돈, 서비스, 재능이든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나누는 것이다. 시간과 재능, 선물을 넉넉하게 더 많이 나눌수록 풍족한 흐름은 더 많이 당신에게 흘러간다. 왜? 나눔의 원리는 자인의 법칙과 이어져 있으니까. 자인의 세계는 나눔이 세계다.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 한쪽이 고통을 겪으면 전체의 균형이 무너진다. 많은 사람들이 열린 마음으로 나눔에 동참하고 함께하는 삶의 기쁨을 느끼면 세상의 많은 문제들이 이내 사라질 것이다. 불안으로 돈을 저축하지 말라.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저축을 한다. 병에 걸리거나 직장을 잃을지 모르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는 것이다. 그러나 불안이나 두려움에 기반한 저축은 불안과 두려움을 더 키우는 결과를 초래한다. 돈의 흐름을 더 막아버린다. 얼마를 저축하든 돈을 둘러싼 불안은 가시지 않는다. 부작용인 셈이다. 파산한 경우라면 일주일 살 돈만 있으면 마음이 놓이겠다고 생각할 것이다. 일주일치 저축이 있으면 한 달 분이 필요할 것이다. 그 다음에는 1년치가 필요하고 2년치가 필요하고 5년치가 필요할 것이다. 끝이 없다. 평생 살 돈을 저축해도 다 날릴까봐 걱정할 것이다. 그러면 불안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왜? 돈의 액수와는 전혀 관련이 없기 때문이다. 불안과 두려움은 사람의 심리 깊숙이 자리한다. 돈에 대한 두려움이겠거니 생각하지만 실상은 미래와 변해에 대한 두려움이다. 이 어리석은 생각을 떨칠 해결착이 있는가? 무작정 저축을 하려고 하기 전에 그 돈을 쓰면 할 수 있는 재미있는 일을 그려보자. 여행을 떠나고 좋은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며 마사지를 받고 은퇴 후 꿈꾸던 곳에서 살며 아이들과 사랑하는 사람에게 돈을 쓰는 일들 말이다. 차이점이 보이는가? 감사와 사랑, 희망, 긍정의 에너지를 돈에 불어넣자 더 많은 흐름이 생길 것이다. 돈은 즐거움과 재미를 위해 있는 것임을 깨달을 것이다. 저축하는 돈으로 할 수 있는 온갖 재미있는 일들을 상상하면 돈에 대해 걱정하지 않을 것이다. 인간의 마음은 아주 간단하다. 동시에 두 가지 감정이 생기지 않는다. 재미있고 긍정적이며 희망적인 일들에 마음을 쏟으라. 돈의 에너지는 중립적이다. 돈이 에너지라면 인간은 자석이라고 나이 멘토가 말했다. 자성은 큰 힘이므로 에너지의 근원을 다른 방향으로 돌릴 때 도움이 된다. 이때 돈자석이라 불리는 이들은 돈의 흐름에서 직선 코스에 있는 듯 보이는 사람이다. 그런데 이들이 정의롭고 도덕적으로 올바른 사람이기 때문에 돈을 받는 쪽에 있는 것은 아니다. 자아는 차별하지 않는다. 예컨대 중력이 적응하는 바위가 착한 사람에게 떨어질 수도 나쁜 사람에게 떨어질 수도 있다. 돈도 마찬가지다. 좋든 나쁘든 돈이 판단하지 않는다. 이끄는 대로 갈 뿐이다. 이건 공평하지 않아요. 라고 멘토에게 말했을 때 그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돈은 신이 아니야. 그냥 중립적인 에너지일 뿐이지. 자석의 힘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둘 다 같은 강도야. 파트너십과 같은 거란다. 양극과 음극은 둘 다 끌어당기는 힘이 유사하지. 돈은 에너지다. 그래서 자석 같은 사람에게 끌려갈 수 있다. 그렇다면 이들 자석 같은 사람은 누구인가? 돈 자석에게는 돈을 버는 거대한 욕망이 있다. 그들은 돈을 사랑한다. 마땅히 돈을 가져야 한다고 믿는다. 돈을 벌고 돈을 찾고 그 옆에 있을 궁리를 한다. 마치 마음속 심연이 썩어빠진 구멍을 만들고 그 검은 구멍이 강력한 자성을 발휘하는 것 같다. 그래서 사기꾼이나 나쁜 놈이 돈을 더 버는 것 같다. 악마와 카드 게임을 버리는 것 같기도 하다. 흔히들 돈에는 언제나 들고 남이 있다고 한다. 그래서 더 많이 벌수록 더 많이 잃게 마련이라고. 보통 돈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그 흐름을 망친다. 잃은 다음에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되고 자석은 다시 한번 당겨온다. 끝없는 순환이다. 반대로 돈을 싫어하는 사람은 돈을 내쫓는 것 같다. 역시 힘겨운 어린 시절을 겪었고 모든 문제와 걱정의 근원이 돈이라고 배웠다. 돈 같은 것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바란다. 그들은 딱 그렇게 된다. 돈을 끌어당기는 자석대기 마음 씀씀이가 좋은 사람은 돈의 흐름에서 강력한 자석이 될 수 있다. 그 비결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하는 데 있다. 긍정적인 자세를 지닌 사람이 이러한 에너지를 발산하고 돈을 당겨올 능력을 지닌다. 자신이 하는 일을 사랑하고 고마운 마음을 가지면 행복한 에너지가 힘을 발휘해 거대한 돈의 흐름을 끌어온다. 레스토랑 주인이 요리를 사랑하고 손님에게 봉사하기를 즐기면 손님을 더 많이 끌어오고 그래서 더 많은 돈을 번다. 세탁소 주인이 열정적으로 옷에 묻은 얼룩을 지우고 시의적절하게 옷을 돌려주면 당연히 많은 고객이 생길 것이다. 사랑과 에너지, 연민을 지닌 사람은 자연적으로 봐도 매력적이다. 좋은 사람에게 끌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꽃을 사랑하고 아름답게 꾸미는 것을 좋아하는 꽃집 주인과 그냥 직업이라서 하는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을 선택하라면 누구에게서 꽃을 사고 싶은가. 친절하고 열정적인 사람이 더 많은 고객을 얻고 그 덕분에 돈을 더 많이 버는 것은 마법이 아니다. 시간이 흘러 그들은 분명 큰 부를 잃을 것이다. 돈을 버는 것을 우선순위나 목표로 삼지 않아도 사람들을 사랑하고 아끼는 데 다른 보너스로 돈을 더 많이 끌어올 수 있다. 행복한 사람이 승자다. 자신을 승자처럼 느끼게 만드는 일을 택하기를 원한다. 사랑하는 일이나 적성과 재능에 적합한 직업으로 전환하는 것은 행복한 돈을 벌기 위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돈이 승리의 유일한 척도가 아니다. 친구와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거나 취미나 관심사에 맞는 행복을 가져다주는 일을 선택해보라. 이를 기회로 삼아 자신 안에 숨겨진 재능과 능력을 발견할 수 있다. 자신에게 무엇이 나의 가슴을 튀게 만드는가 나는 진짜 무엇을 잘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보라. 자신이 열광하고 잘하는 것을 하면 원하는 만큼 돈과 고객을 끌어올 것이다. 충분히 벌고 충분히 저축하며 충분히 쓰는 것. 이와 같은 돈의 기본을 배우는 일이 쉽다거나 또 배울 필요가 없다는 말이 아니다. 이렇게만 한다면 보장하건대 3년에서 7년 내로 경제적 자유를 얻을 것이다. 내가 수도 없이 직접 본 일이다. 누구든 열성적으로 한다면 가능하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자신과 같이 열성적인 사람을 지원할 때 큰 즐거움을 누린다. 다른 사람을 도움으로써 깊은 친밀감과 행복감을 얻는다. 이것이 행복의 파급효과다. 백만장재가 되어야만 행복한 돈의 흐름을 느낄 수 있는 게 아니다. 우리가 세상을 만든다고 생각해보라. 대다수가 돈게임에서 스스로 벗어나기로 결심하는 세상. 그 가능성을 생각해보라. 아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그다지 어려운 내용은 없어서 쭉 읽어드리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는 글. 모두의 돈이 웃는 세상을 꿈꾸며. 죽음에 임박했을 때 은행 잔고를 걱정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대부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한 시간들을 떠올리거나 운이 좋다면 세상과 이별하려는 찰나에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이들이 옆에 있을 것이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유물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다. 그러니 당신이 이 세상에 있는 동안 가장 살아있다는 느낌을 주는 일을 하고 가능하면 멋진 기억을 많이 만들라. 당신의 시간과 돈, 에너지, 즉 행복한 돈의 징표들을 가장 소중한 사람들에게 전하라. 돈을 쓸 때는 항상 당신의 돈에 사랑이 담겨 있는지 당신의 자아가 행복하게 돈을 쓸 수 있는 곳에 쓰고 있는지를 염두에 두도록 하라. 사랑하는 사람과 추억을 만들 때는 그리 많은 돈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창의성을 발휘해보라. 무엇을 하든 많은 가능성이 열려 있다. 창의적인 마음으로 생각할 때 기회가 보인다. 즉 위험을 감수하고 감사와 희망, 풍요를 느낄 때 기회의 창이 활짝 열린다. 인생과 운명이 당신을 친절하게 대하기 시작할 것이다. 이 책은 당신을 위한 기원이다. 축복이 가득하기를. 행복한 돈이 당신에게 가기를 빈다. 마지막으로 고맙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끝해를 읽어봤습니다. 마치는 글이 저에게는 너무나 좋았습니다. 제가 구독자분들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구독자분들에게 축복이 가득하기를. 구독자분들에게 행복한 돈이 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독자분들에게 고맙다. 고맙습니다. 너무나 좋은 이야기죠. 이렇게 혼다 캣님이 지으신 오늘 부르는 부자의 본능을 살펴보았습니다. 내용이 좋고 평이하기 때문에 가볍게 읽는 식으로 진행을 했고요. 이 책에는 제가 읽은 것 외에도 다양한 돈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돈에 관심이 있으신 분, 부자가 되는데 관심이 있으신 분은 한번 읽어도 좋을 책인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 시간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책 내용과 동영상 내용이 좋으니 여러분들에게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